자, 선생님 그러면 형쌀 얘기하고 올까요? 네, 형쌀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형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선생님 강의에 듣고 싶은... 형이라는 글자가 뭐예요? 형벌할 때 형짜란 말이에요. 형벌할 때 형짜란 말이에요. 형이란 형벌을, 그러니까 인간한테 형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형태를, 이 형이란 것은 형태를 고치다, 또는 형벌을 받다는데 이걸 뭐냐면 우리가 어디 이렇게 뭐야, 잘 안 맞는 기아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망치로 두들겨서 놓친다. 이게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를 암수와 이런 맞힐 것들을 잘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을 두들겨서 고쳐서 맞히는 거예요. 이게 형살이란 건데 형의 종류가 있겠죠. 형살의 종류에는 보면 인사신 사명, 축술미 사명 이렇게 있는데 자형도 있어요. 저는 근데 자형은 안 써요. 제가 사주를 풀다 보니까 자유는 그렇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신. 그러니까 인사신 사명이 세 개가 있지만 두 개만 있어도 돼요. 사신형도 되고, 그다음에 인사형도 되고, 두 글자가 있어도 성립이 돼요. 형이 성립하는 경우는 사주팔자 안에 두 글자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두 글자가. 아니면 운에서 와서 내가 한 글자를 치거나 이러면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이게 형은 어떤 사람들은 연지하고 월지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고 연지하고 일지에 이렇게 붙어있는데 형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일어나요. 만약에 저렇게 안 붙어있고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주는 1차원적인 공간이 지금 이렇게 평면으로 볼 때 1차원적인 공간인데 2차원적인 공간이 뭐냐면 시간을 여기다 섞어주는 거예요. 시간. 금요화실의 시간을. 시간. 그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시간. 그다음에 공간. 이 사람이 어느 공간에 살고 있는 거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개혜를 한번 봅시다. 개혜. 개혜. 그다음에 병진. 이 시기에는 형의 살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린 시절이 이때는 무난하게 자란 거예요. 이때는 무난하게 자라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어. 인신, 인신형이 일어나는 자리 있잖아요. 두 자리는 뭐냐. 그게 뭐냐면 부부자라고 자식 자라면 말이야. 이때 형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자일 경우 남편하고 자식하고 문제가 꼭 생겨요. 이게 형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떨어져서 살거나, 애를 낳고 나서 헤어져서 살거나, 멀리 떠서 가거나 아니면 둘이 싸움에서 서로 안 맞아서 그냥 애 때문에 사는 거나 이런 경우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형적, 형식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옆에 축수령 있잖아요. 이거 봅시다. 이거는 뭐냐면 이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관이잖아요. 축수. 관이잖아요. 관장 글자가 형을 받고 앉아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진로 개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초년 시절에. 초년 시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뜻대로. 자기는 학교를 이쪽으로 학교로 가고 싶은데 저쪽 학교로 가고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지고. 이렇게 자꾸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식에는. 내가 저렇게 산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엄마가, 아버지. 이런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인신형, 인사신 사명이랑 축술미 사명의 차이가 있어요? 글자 말고 나타나는 양상이? 축술 사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 축술 사명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인신이나 이거는 뭐냐면. 인사신 사명은 뭐냐면. 축술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데 인사신 사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 만약에 이 사람이 부부 자리가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해서 왔다. 나에게 와갖고. 결혼하려는데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내가 했지. 네가 참고 이해하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선택 범위가 돼. 아니면 결혼하지 말든가. 이해가 좀 돼요? 결혼하지 말든가. 이렇게 되면 축술미 사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 그냥 그렇게 돼버려. 저게 제일 더 나쁜 거겠지. 그런데 인사신 사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 그래서 직업을 저걸로 바꾼다든가. 만약에 제가 봐봐. 이 신형을 받은 이 양반이 남편이 비행기 중사로 칩시다. 기장이라고 칩시다. 그럼 집에 자주 들어오겠어? 못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죠. 자주 못 들어오잖아. 가끔 비행 나가니까. 아니면 이 양반이 저기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이야. 나는 서울에 살아. 자주 오겠으면 못 오겠어. 못 오죠. 자주 못 오. 이런 식으로 떼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다고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 계점으로 보지 말고. 그런데 이 축술미나 이건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내가 어떻게 선택의 범위가 없어요. 화개지라서 그럴까요? 축술미는? 화개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렇죠. 화개지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 사연이 있다고 그랬잖아. 저건 사연을 어차피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저거는.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 태어나보니 이런 거지 뭐. 태어나보니 다 쓰러져가는 부잣집이 다 망해가는 막내들이 태어났어. 어떻게 할 거야. 살아야 돼. 이런 개념이지. 태어났더니 엄마가 도망갔어. 나만 동정히 키워져 있어. 아버지가 나를 키우고 있어. 이런 경우야.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범위. 엄마를 잡을 거야. 가지 말라고. 엄마 가지 말고 좀. 아버지하고 붙어있지. 나 얼굴 좀 보게. 이런 거란 말이야. 그건 내가 선택의 범위가 아니라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결과물로 내가 형벌을 받는 거지. 일종의. 그런데 이쪽 인사신이나 이쪽 자리에 형이 돼 있으면 내가 운명을 살아가면서 마누라를 잘못 받았든 자식을 잘못 받았든 형을 받고 있는 것이 되는 거겠지. 좀 다르죠. 이해를 좀 하셔야 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 이렇게 사주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운해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성분이 꼭 닫혀요. 그 외에 닫히거나 힘들어지거나. 그럴 때는 이제 뭐야. 보통 이제 나이 들어서 형이 들어오면 뭐냐. 보통 수술하거나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이 많아요. 형이니까.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 월정한 사람에 깜빡이 들어갈 일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몸으로 때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프거나 이런 일이 생기죠. 네. 보통 다 형이 오면 아파요. 그럼 뭐 병을 고치는 수술을 같은 걸 하면은 좀 그 형사를 떼고 넘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나이 들어서 걸리면 병원은 가장 먼저 가버라고 그러죠. 고치는 아픈 데 있으면 빨리 고치고. 형벌을 받는 거죠. 보통 그리고 요즘 만성질환 같은 건 한 번에 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병원 한 번 간다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몇 달을 계속 다녀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몸으로 떼우는 게 나아요. 보통 다 몸으로 떼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죄 형이 있다. 그다음에 중간에 형이 있는 사람들은 직업으로 많이 저걸 변화를 시켜요. 중간이라고 하는 거는 월지랑 일지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지와 일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직업의 변화가 많이 생겨요. 형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내가 그런 직업을 가지면 바뀔 수가 있어요. 형태를 가진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직업 중에서 형사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이 우리가 뭐라 그래. 형사.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잖아. 법조인들. 검사. 이런 사람들이 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판사. 이런 사람들이 형을 내리잖아. 이런 사람들의 직업을. 공부 잘하면 좋게 잘 풀리면 판사, 검사, 형사고. 못 풀리면 도중금 되는 거지. 범죄자. 그렇죠. 범죄자 되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저걸 일루 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장난 것을 고치는 분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형을 사주해서 자기 팔자 대신에 고장난 걸 고치는 사람들은 뭐야. 형으로 써서 세를 멀쩡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일종의 이것도 형태를 변화시켜서 고치는 거란 말이야. 형이 있는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고치는 일을 많이 하겠지. 공장에서 돌아가는 거 고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면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 또 뭐냐면 여기에 백호사까지 껴있는 뭐야. 피를 본 것 같죠. 그럼 간호사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직업으로 떼어놓은 거죠. 형살 있으면 피를 보는. 의사도 형살이 있거나 그러면 피를 보는 직업을 하면 되죠. 외과. 이런 쪽이 있잖아요. 이런 거고. 그다음에 형살 없는 사람들은 내과, 양만 복용해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사를 잘 몰라서.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자기 팔자에선 결국은 가요. 오늘은 형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선생님 형이 더 괴로워요? 충이 더 괴로워요? 둘 다 괴로워요?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삶에 느끼는 고통은 형 가진 사람은 형이 더 힘들다 그러고 충 가진 사람은 충이 더 힘들다 그래. 결국은 다 자기 마음이 둘 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어느 사람에서 난 충은 한 번 부딪히고 안 만나면 돼. 그런데 형은 보면서 괴롭히는 거거든. 그런데 제일 힘든 게 사실은 형이 더 힘들어요. 내가 싫어하는 새끼가 내 뒤에 앉아있어. 학교에서. 그런데 맨날 짝대기 갖다가 나 찌르고 또 수업 시간에 지우개 잘라서 던지고 일하래. 그런데 충은 뭐냐면 저 옆에 있는 마음에 안 드는 새끼 있단 말이에요. 둘이 한 번 치고 박고 싸움했어.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 이게 충이야. 그런데 형은 뭐냐면 계속 뒤에서 짝대기 갖다가 찌르고 볼펜 갖다 찌르고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한 번 서로 싸움을 했어. 그런데 또 그 질환하는 거야. 계속 되는 거야. 이게 형이란 말이에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네요. 네. 이분은 여기에 축술형이 있으시네요. 길조라우님 제가 여기 질문을 할게요. 답을 잘해주세요. 이혼했어요? 일단 부부자리가 깨져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질문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가 제대로 안 되거나 진로가 바뀌거나 내가 이런 걸 써먹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혼이시래요. 안 하시길 잘한 거예요. 한 남자가 구하신 거예요. 길존임도 구했죠. 본인이 본인에. 그렇죠. 비혼주자로 비혼주자로 살면 되지. 왜 그러냐면 전문직이면 괜찮아요. 전문직이면 이거는 떼고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문직이 뭐예요? 어떤 전문직이신지. 네. 어떤 전문직인지. 여기 또 병술도 있으시고. 이제는 이쯤 되면 이제 이 나이가 되면 이제 안정화가 접어든 거죠. 형태는 지났어요. 여기 영향은 지났다. 여기는 지났어요. 이제 안정이 되겠네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시래요. 이제 안정이 되겠네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형태를 고치는 거니까 형사를 쓴다고 봐야 되나요? 봐야죠 뭐. 못생긴 사람을 잘생긴 사람을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기술 엄청나던데요. 그런 기술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쁘지 않은 애를 엄청 이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네네. 사기꾼이네. 입장관련장입니다.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자들 하잖아. 아티스트. 네 아티스트 정말 아티스트 맞습니다. 네 아티스트.